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류의 재앙이 소멸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몽수경 삼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인류의 재앙이 소멸되기 시작하겠습니다. 인류의 재앙이 소멸되기 시작하겠습니다. 인류의 재앙이 소멸되기 시작하겠습니다. 번뇌는 별빛이요. 바냐바라밀은 보름달이다. 마바냐바라밀의 대보름달이 떠오르면 모든 번뇌는 별빛처럼 무색해진다. 오늘은 유마경 113쪽 맨 밑에 단락이죠. 이것이 죄를 짓는 것이요. 향적여래의 설법과 서가모니불의 설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적여래는 그냥 향으로서 설법을 한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게 천신들이 향나물 아래에 앉아서 향을 맡으면 즉각 삼매를 획득한다. 참 이런 수행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이러면 좋지만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은 굳세고 고집이 세고 고정관념이 강해서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굳세고 강한 말로 설법하셔서 그들을 조법하신다. 이것이 죄를 짓는 것이요. 이것이 죄를 여이는 것이다. 이것이 깨끗함이요. 이것이 허물이다. 이것이 유루요. 이것이 무루다. 이것이 사도요. 이것이 정도다. 이것이 유이요. 이것이 무이다. 이것이 세간이요. 이것이 열반이다. 절반이다. 라고 설하십니다. 죄를 짓는 것은 살도 운망을 통해서 죄를 짓는 거고 살생 대신 방생을 하고 도둑질 대신 보시를 하고 음행 대신 정행을 닦고 망어, 거짓말 대신 진실한 말을 하면 죄를 떠나게 되죠. 이것이 깨끗함이고 또 죄를 짓는 것이 허물이다. 유루, 무루. 유루는 번뇌가 있음이고 무루는 번뇌가 없음이에요. 누우라는 것은 셀루인데 번뇌루라 그랬죠. 사람이 번뇌가 많으면 눈물, 콧물, 새어 막 줄줄줄 몸에서. 이게 번뇌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이 사도의 이것이 정도다. 삿된 길, 그 다음에 바른 길. 정도 중에 정도는 뭐예요? 팔 정도. 진리 중에 진리는 사성제. 도 중에 도는 팔 정도.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관찰, 바른 선정, 바른 견해. 이게 바로 팔 정도죠. 이것이 유의요, 이것이 무의다. 유의라는 것은 할 게 있다, 이런 소리고 무의라는 것은 할 게 없다, 이런 소리예요. 무의법을 통달하고서 본래 할 게 없는 걸 아는데 일부러 일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할 게 없는 걸 알고, 무의법을 알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성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문. 성문영각. 그래서 본래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왜? 이거 아바타인데 뭐 할 게 뭐 있어요? 너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온 우주가 아바타인데 아바타를 갖고 뭐 한다는 것은 결국은 다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거기 때문에 헛개비기 때문에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본래 본분 도리에 따르면 할 게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사람들은 할 게 있는 줄 알고 죽어라고 살잖아요. 죽어라고 다람쥐 챗바퀴 돌리는데 죽어라고 돌리잖아요. 계속 그 자리에서 죽어라고 돌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죽어라고 돌릴 필요 없다는 걸 가르쳐 줄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의심 내 기비심이라는 거예요. 왜 천수경에 나오죠? 무의심 내 기비심. 무의심 안에서 기비심, 비심을 일으킨다 이 소리예요. 본래 할 게 없다는 걸 알지만 할 게 있는 줄 알고 죽어라고 사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본래 할 게 없는 거야. 보름달이야 이미. 충만해. 초생달을 막 보름달로 만들려고 난리 법상으로. 금음달을 보름달로 만들려고 그럴 필요 없는 거야. 왜? 보름달이야 이미. 초승달도 보름달이고 금음달도 보름달이고 반달도 보름달인데 착각으로 착시현상으로 초승달로 보이고 금음달로 보이고 반달로 보이는 거지. 보름달이라니까. 오늘도. 보름에도 보름달 초승에도 보름달 금음에도 보름달 이 소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막 초승달을 보름달로 만들려고 하니까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지. 그러다 이제 소가 뒷걸음치다 쥐밟기 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보름달이 딱 뜨네. 드디어 내가 보름달을 만들었구나. 하는데 웬걸 또 슬슬슬슬슬슬 또 이게 금음달로 또 초승달 금음달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게 계속 그냥 초승달이 뜨면 초승달대로 살고 금음달이 뜨면 금음달대로 살고 보름달이 뜨면 보름달대로 살면 그뿐인데 초승달을 보름달이 아니라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보름달로 만들려고 인위적인 노력을 가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그게 바로 무의법입니다. 무의법을 알면 사람이 되게 편안해져요. 편안해지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할 일 없는 가운데서 원을 세워서 할 일을 만들어서 하는 거. 이게 바로 보살이에요. 보살도를 닦는 게. 이것이 세간이요. 이것이 세간이. 이것이 열반이다라고 설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쭉 설명한 것은 3세 인과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부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 3세 인과설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세가 계속 서로 연결되니까 인과법을 믿어라. 이런 계율을 잘 지키면 청정하게 되고 좋은 일이 생기고 금생에 안 받으면 언제 받아요? 내 생에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업도 있고 금생에 지어서 내 생에 받는 업도 있고 또 전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것도 있고 금생에 못 받으면 또 내 생에 받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호흡을 길게 가져야 된다. 호흡을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보는 호흡과 금생만 놓고 보는 호흡은 다르겠죠. 금생만 놓고 생각하면 호흡이 가빠집니다. 야 이거 죽기 전에 이거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죽기 전에 부자 돼야 되는데 야 이거 죽기 전에 이거 잘 되는 걸 봐야 되는데 얼마나 급해져요 마음이. 급해지니까 실수하고 긴장하고 일찍 죽거나 병에 걸리고 이러는 거예요. 3세를 놓고 보면 마음이 조금 그래도 여유가 생기죠. 금생에 못하면 내 생에 하고 내 생에 못하면 내내 생에 하고 내내 생에 못하면 내내내 생에 하고 내내내 생에 못하면 내내내내 생에 하고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사람이. 여유가 생기는데 꽉 이거를 금생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거를 하려고 드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만 쉽지 않으면 괜찮은데 옆에 사람들 더 달달달달 볶는 거죠.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자기 혼자 자기를 볶는 건 그래도 자작자수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또 옆에 사람들을 그냥 안 놔둬요. 계속 볶거든요.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괴롭게 만드니까 그게 이제 업을 짓는 거죠. 그래서 삼생과 경에 보면 전생사를 알고 싶은가 현재의 상황을 보라. 내생의 일을 알고 싶은가 현재의 행위를 보라. 이게 딱 나오고 여러분 전생을 알고 싶죠? 전생 지금 여러분 모습을 보세요. 집 가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거울을 보고 여러분 지금 주변 상황 과거의 전생 과거의 인이 현재의 연입니다. 또 현재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인이 미래의 연입니다. 그래서 인 연 인 여러분들이 지금 만난 가족들 또 친구들 뭐 이 국토에 또 대한민국 하필이면 왜 지구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하필이면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 이게 다 과거에 지어놓은 인 때문에 현재 이런 국토의 연 도반의 연 가족의 연 이 연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난 이런 연들을 일단 거부하면 안 돼요. 일단 수용을 해야 돼요. 아 이게 내가 과거생의 작품이구나. 그 연이 좋든 나쁘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일단 수용을 해야 돼요. 감지덕지. 그래서 그 연이 좋은 연이라서 계속 지속하고 싶으면 계속 유지하면 되고 현상을 바꾸고 싶으면 좀 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복닫기 도닫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세에는 좀 더 좋은 연으로 회항할 수 있도록 복을 닦고 도를 닦으면 복력과 도력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분.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는 거는 복력과 도력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왜? 우리 자체가 성품이라는 건 에너지예요. 불성은 에너지입니다. 순수 에너지. 마음은 파동 에너지예요. 에너지에서 순수 에너지가 파동을 일으키면 마음이 되고 그게 뭉쳐지면 몸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그래서 이 온 우주는 에너지 덩어리예요. 에너지를 잘 선용하는 거 이게 복닫는 거예요. 악용하는 거 이게 악업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잘 선용하라. 환생을 믿어야 돼요.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환생이잖아요. 거기서는 환생을 항상 테스트를 하죠. 달라이라마가 입적하시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환생을 어디로 했을까 하고 그럴 만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럴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테스트를 해요. 쫙 달라이라마가 쓰던 전생에 돌아가시기 전에 쓰던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 뭐 이런 것들을 쫙 놓고 잡게 합니다. 아이한테.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몇 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아 이 사람은 달라이라마의 환생이다. 하고 확신이 들면 달라이라마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준이 달라이라마가 되는 거예요. 달라이라마는 환생입니다. 환생의 대표적인 존재가 달라이라마예요. 여러분들도 다 환생했어요. 우리 저 내가 아는 스님도 전생에 지금 부모님 있잖아요. 부모님의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그 스님의 할머니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 후에 자기가 태어났대요. 그런데 할머니의 그 식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똑같아요. 보통 애들이 그 고사리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고사리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할머니가 그렇게 고사리를 좋아했대요. 식생활이나 뭐 이런 어투나 그런데 할머니의 소원이 딱 하나 있었대요. 할머니의 소원은 뭐냐면 다음 생에는 스님이 되는 거. 다음 생에는 내가 꼭 스님이 되고 싶다 스님이 되겠다 하고 소원을 이뤘는데 성취한 거죠. 스님이 됐다. 남자로 태어나서 스님이 됐으니까.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원을 세워가지고 꾸준히 복닫기 돋닫기를 하면서 발원을 그렇게 하면 돼요. 내 생에는 남자로 태어나 스님이 되어지이다. 그리고 올바른 선지식을 만나지이다. 이거 기가 막힌 거죠. 남자로 태어나 스님이 되고 올바른 선지식을 만난다. 이게 복 중에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그런데 소원성취를 한 거예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환생 환생 그 다음 다루는 사람들 보면 보통은 증조부 증조부나 증조모가 손주로 태어나는 경우는 많대요. 3대. 그런데 할머니가 태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능한 거예요.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60대 초반에 돌아가셨대요. 할아버지는 아직도 살아계신데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희한하게 어렸을 때 너무 온순해가지고 아무나 이렇게 잡아주고 안아줘도 전혀 안 울었는데 할아버지가 안으면 울었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색만 놓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3세 인과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인과서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으면 안 되고 믿어야 되고 다만 인과서를 초월할 수 있다는 거는 믿을 수 있어요. 초월할 수 있다. 무화법에 통달하면 인과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살도를 닦으면 다시 보살의 성원을 내면 다시 인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화하기 힘든 사람은 마음이 마치 원숭이 같으므로 몇 가지 법으로써 그 마음을 채워야 조복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 같다. 원숭이처럼 오락가락 한다 이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비우컨대에 코끼리나 말이 울부짖으며 조복되지 않으면 매질을 가해서 뼈에 사무치도록 한 후에 조복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굳세고 강하여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이기 때문에 일체의 쓰고 절박한 말로써 곧 조율할 수 있습니다. 쓰고 절박하다는 말은 너 그딴 짓하면 지옥 가. 너 그딴 짓하면 축생대. 이런 말이 바로 쓰고 절박한 말입니다. 지옥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벌써 사람이 죽기 전에 모습이 형성이 됩니다. 유명한 백성욱 박사님이라고 초대 장관도 하고 우리나라에 원래 출가해서 스님으로 있다가 환속을 하신 분인데 유럽에 가서 최초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아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분이 안목이 열리셨는데 버스에 이렇게 타잖아요. 시외버스. 소사에 사셨는데 서울에서 소사까지 시외버스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때는. 벌써 몇십 년 전인지 한 5, 60년 전이지. 버스에 딱 타면 사람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잖아요. 양쪽에. 두 명씩, 두 명씩. 그럼 딱 보면 그중에 반은 벌써 축생 볼을 쓰고 있어요. 죽으면 바로 축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벌써 개머리 소머리 돼지 머리예요. 자기만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진짜 맞아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여기는 좀 없는 것 같네. 다행이다. 아 나 또 우리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사람들이 너무 몰라. 이런 거를. 너무 모르고 그냥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되면 자식 새끼들 잘 키우고 너무 그냥 현세 육안에 보는 육신으로 육안의 눈으로 보이는 거에만 가치를 두니까 모르는 거예요. 육안은 제일 하급 단계입니다. 육안 천안 천안 신이 있어요. 신이 있어요. 축신도 있고 정말 지난 시간에 축신 얘기했잖아요. 공양간에 부뚜막신도 있고 허공신도 있고 뭐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신에게 너무 막 목을 메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하지도 말고 목을 메지도 마라. 그럼 어떻게 하냐. 적당히 활용해라.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적당히 활용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또 신들도 적당히 활용받기를 원해요. 인정받고 쓰임 쓰여지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이게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래서 약찬 게 기도 신중 기도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하고 축신 기도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핵불선언에 측간하고 공양간 만들 때 동참들 많이 하세요. 덮당 만들 때만 하지 말고 측신 빨라요. 빨라. 반응이 저 여러 보살들이 이러한 설명을 듣고 모두 말하였다. 미중요합니다. 저 세존 서가모니 부타께서는 그 한량 없는 자제의 힘을 감추고 빈곤한 이들이 즐기는 바 법으로써 중생을 제도하십니다. 여기에 여러 보살들 또한 수고롭게 겸손하여 한량 없는 대자비로서 이 불국토에 태어났습니다. 보살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떤 불국토에 태어날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원생이기 때문에. 업으로 태어나는 거는 자기가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업에 의해서 떠밀려 가야 돼요. 그러나 원으로 태어나는 거는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원 봉사기 때문에. 자원 봉사는 자기가 어디 가서 할까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사바세계에 온 보살들은 대자비로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 조복받기 힘든 중생들한테 와서 봉사를 하니까 정말 말 안 듣는 사람들한테 와서 전하려니까 쉽겠어요. 어렵지. 사바세계에만 있는 열 가지 훌륭한 법. 유마일이 말하였다. 이 국토의 모살이 모든 중생에게 큰 자비가 견고한 것은 진실로 말한 바가 같거니와 한 세상 동안 중생을 유익하게 한 것은 저 국토에 백천 것 동안 행한 것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에는 열 가지 훌륭한 법이 있으며 여러 다른 정토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웬 반가운 소식. 사바세계 굳세고 강해서 힘들다 힘들다 그러더니 왠걸 사바세계에만 있는 열 가지 훌륭한 법. 이건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바세계에 오길 잘했네. 뭐냐 열 가지가. 무엇이 열 가지인가. 보시로서 빈공함을 거두어주고 청정한 게을로서 개 무너뜨림을 거두어주고 인욕으로서 분노를 거두어주고 정진으로서 게으름을 거두어주며 선정으로서 어지러운 마음을 수습하고 지혜로서 어리석음을 수습하며 어려움을 제거하는 법을 설하여 팔란을 만난 자를 제도하고 대승법으로서 소송을 즐기는 자를 제도하며 모든 성근으로서 덕이 없는 자를 제도하고 언제나 사서법으로서 중생을 성취케 하니 이것이 열 가지입니다. 이런 열 가지가 훌륭한 법이랍니다. 사바세계에만 있는 열 가지가 훌륭한 법이에요. 왜 그러냐 보시로서 빈공함을 거두어준다고 했는데 빈공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보시로서 거두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 향적불이 계신 세계 같은 데는 빈공한 사람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내가 보시를 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다 잘 살아 다 잘 살아는데 내가 뭘 준다고 받겠어 줄 필요도 없지만 받지도 않아요. 왜 나도 많은데 나도 많은데 뭘 주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금덩어리 줄까 금송아지 있어 우리 집에 그러니까 보시로서 빈공함을 거두어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바람이를 닦을 찬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공한 사람들을 보면 야 내가 보시바람이를 닦을 찬스구나. 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덕분에 내가 보시바람이를 할 수 있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라 이거야. 기가 막힌 얘기 이게 때문해를 덕분해로 전환시키는 비결입니다. 이게 뭐 안 좋은 것 때문에 이건 핑계고 그것 덕분에 아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귀찮아 죽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야 내가 보시바람이를 닦을 기회가 지천에 깔렸구나. 이렇게 전환. 청정한 개울로서 개 무너뜨림을 거두어주고 개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개울을 보여줌으로써 개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거두어준다. 이 소리예요. 향적불의 국토에는 개 무너뜨릴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왜 향으로서 다 끝내기 때문에 무슨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다 필요 없어요. 향만 있으면 돼요. 그냥 한 가지만. 인욕으로서 분노를 거두어주고 분노 화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인욕으로서 거두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화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향적불의 국토에는 그러니까 내가 인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인욕바람일을 연습하려면 나를 화내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내가 인욕바람일 연습이 되거든요. 내가 화내게끔 만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럼 내가 인욕바람일을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나를 화내는 사람 나를 화내게 만드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야, 저 사람이 나 인욕바람일 닦을 기회를 주는구나. 고맙다.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인욕바람일을 닦는구나. 저놈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이러지 말고 저분 덕분에 내가 인욕바람일 닦는구나. 이렇게 해서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보살도죠. 보살도. 정진으로서 게으름을 거두어주며 똑같습니다. 선정으로서 어리저러운 마음을 수습하고 지혜로서 어리석음을 수습하며 어려움을 제거하는 법을 설하여 판란을 맞는 자를 제도하고 판란은 삼제판란 그런데 삼제판란이죠. 여덟 가지 어려움. 이 어려움 중에 어려움이 뭐냐면 불법을 못 만난 게 어려움이다. 그래서 우리 각주의 20번 17쪽에 보면 교재 17쪽에 보면 각주 20번 있어요. 맨 밑에 거기보면 판란 나오죠.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 여덟 가지 상황. 지옥, 악위, 축생, 변방, 장수천, 맹농음화, 세지변총, 불전, 불호. 이게 바로 판란이에요. 삼제판란. 그래서 여덟 가지 어려움은 우리가 피해가야 됩니다. 정말 여기 이런 상황에 처하면 불법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불법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은 윤회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윤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지옥에 떨어지면 지옥고 받느라고 안 되고 악위 보를 받아도 그렇고 축생보를 받아도 축생은 보리도를 성취할 수가 없어요. 축생 중에 제일 뛰어난 축생이 용인데 용도 인간의 몸으로 전환을 해서 벗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벗문을 들어도 수다운과를 못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생 중에 최고인 용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수다운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변방지역 여기서 변방지역이라는 건 불법이 없는 지역이 변방지역이에요. 불법이 없는 데가 변방지역이에요. 로마 이런 데가 다 변방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이 없더라고. 세지 건너 성당이에요. 굉장히 교회당이나 성당은 많은데 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로마에서 절 찾기 했었죠. 로마에 갔다가 절이 없으니까 허전해. 안 보여서. 그래서 여기 혹시 절이 없냐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어디 어디 가면 절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택시를 잡아 타고 갔어요. 거기에. 갔더니 절이 아니고 한국인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말고 부디스트 태풀 불교 절 해가지고 겨우 반나절 만에 어렸을까 이렇게 찾아갔는데가 중국 절이 하나 있었어요. 중국 절. 근데 6시 되면 문 닫는다 그러더라고. 7시쯤에 가가지고 문이 닫혀서 참배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이런 데가 변방지역이구나. 절이 없구나. 불법이 없고 그런 데가 변방지역이에요. 아무리 뭐 도시가 뛰어나고 뭐 살기에 좋고 이래도 유럽 북유럽이나 이런 데가 살기 좋잖아요. 절도 없고 법이 없으니까 그런 데가 변방지역이에요. 여러분들은 중원지방에 사는 거예요. 불법의 중원지방 불법이 있고 절이 있고 스님들이 있고 법을 설하는 곳이 있고 이거는요 엄청 소중한 겁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지만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수없이 윤회하는 가운데 이런 찬스 만나기 어렵습니다. 3천 년 만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거예요. 3천 년 만에 한 번 이 찬스를 잘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놓치면 언제 또 만날지 몰라요. 이런 찬스가 왔을 때 다른 것도 차치해 두고 이 핑계 저 핑계 이것도 해야 돼. 그럼 물을 흘러 가버려요. 이런 찬스가 왔을 때 딱 잡고 돋닦기 복닦기 초점을 둬야 돼요. 그 다음에 장수천에 태어나는 거 장수천은 너무 오래 사니까 장수 천상세계는 인간보다 훨씬 오래 사는데 거기서 또 거기서도 또 장수천이야. 오래 사는 천상 이 장수천에 태어나면 생노병사의 고통이 없기 때문에 불법을 알 수가 없어요. 노병사가 불법을 깨닫게 해주는 가장 견인차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도 늙고 병들고 죽음을 보고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출가를 하시고 돌을 닦으신 거예요. 그래서 노병사가 장수천은 노병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불법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설해줘도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요새같이 이렇게 코로나19로 병이 번지고 많이 사람들이 죽고 이럴 때가 불법을 전하기엔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병과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게 없을 때는 아무리 여러분 인간은 언젠 듯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래도 남의 일로 들어요. 나는 아직 크게 늙지도 않고 아직 큰 병도 안 들고 죽음은 아직 앞으로 먼 것처럼 알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닥치면 그때서야 후회를 하는데 그건 이제 늦는 거죠. 항상. 뒤따마 치는 거지. 맨날. 금색만 뒤따마 치면 되는데 계속 그건 반복돼요. 되풀이. 계속 내 생에도 뒤따마 내 생에도 뒤따마 계속 반복되니까 맨날. 맥놈음음아 이거는 이제 눈 멀고 귀멀고 벙어리 말 못하고 이런 큰 장애를 가지면 불법 만나기 어렵고 만나도 닦기가 어렵다는 소리예요. 또 세지 변총 세간의 아르마리가 아주 너무 총명해. 너무 세간사에 대해서 너무 밝아. 돈 버는 일에 너무 밝아. 돈 닦는 데 관심 없다. 이거예요. 세지 변총도 문제인 거야. 너무 잘 알아. 월어스님보다 더 똑똑해. 월어스님 법문이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너보다 더 머리가 좋아. 더 총명해. 다른 사람 말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불전 부루. 부처님 오시기 전 부처님 가시고 난 후. 어떻게 보면 지금이 불전 부루예요. 성어머니 부처님 가시고 미륵 부처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불전 부루인데 그나마 이제 정법이 살아있는 그런 곳들이 간간히 있어서 간신히 맥락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 보살들이 말하였다. 보살이 몇 가지 법을 성취하여야 이 세계에서 결함없이 정토에 태어납니까? 유마일이 말하였다. 보살은 여덟 가지 법을 성취하여야 이 세계에서 결함없이 정토에 태어납니다. 무엇이 여덟 가지인가? 1. 중생을 유익해야 돼 보답을 바라지 않고 2.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모든 고뇌를 받으며 지은 바 공덕은 모두 다 베풀고 3. 중생과 대등한 마음으로 겸손이 낮추어 걸림이 없으며 4. 4. 5. 5. 5. 5. 5. 6. 7. 7. 언제나 자기의 허물을 반성하여 남의 단점을 따지지 않고 8. 항상 일심으로서 모든 공덕을 구하미니 이것이 8가지 법입니다. 이런 8가지 법을 성취하여야 결함없이 정토에 태어난다 이거예요. 결함없이 정토에 태어나는 건 상품상생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8가지 법을 성취하기가 어렵죠. 그래도 염불을 잘하면 중품중생 또는 하품하생은 갈 수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결함없이 정토에 태어나는 거예요. 아직 탐진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토에 태어나는 거. 이거는 염불공덕이죠. 간경공덕. 그래서 이 간경, 경전을 보고 또 염불하는 것이 공덕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경전을 독성하고 염불을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불교식 장례법은 장례법은 장례식장 가서 항상 독경과 염불을 해주는 거예요. 곡을 하는 것은 불교식이 아닙니다. 곡을 하는 것은 유교식 장례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유교하고 불교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막 곡도 했다가 염불도 했다가 이러는데 그거는 곡을 하면 연가들이 마음이 측은해져요. 여기서 어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너무 슬프게 울어봐요. 그 슬픔이 전이가 되죠. 갑자기 나도 슬퍼지고 나도 막 같이 울고 싶어지고 똑같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장례식장 가서 독경을 해주면 연가도 따라합니다. 독경을. 자기가 아는 거는 따라하죠. 그러면서 마음이 경건해져요. 편안해지고. 또 염불을 하면 불보살림이 출연하시니까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불자라면 장례식은 물론이고 병고에 들어도 마찬가지고. 독경과 염불을 등력처로 삼아야 돼요. 얻을득자, 힘력자. 힘을 얻는 곳이 있어야 돼요. 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 사바세계를 살아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자력과 타력을 함께 써서 가피를 힘입어서 이 험한 길을 거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불교는 자력신앙도 아니고 타력신앙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자각각타신앙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남을 깨닫게 해준다. 자각각타예요. 자력과 타력을 같이 쓴다. 그래서 자력은 인이고 타력은 연입니다. 인과 연이 합쳐졌을 때 과가 세게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내가 인이오 남이 연이다. 내가 인이오 불보살이 연이다. 그래서 인도 충실하고 연도 충실해야 과가 충실하다. 이거죠. 어제 명상협회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거 해주니까 좋아야 돼. 처음 들어봐. 우리 이제 행물선언을 했어야 자주 봤지만 다른 사람들은 처음이야. 왼손은 해보아요. 왼손은 인이오. 오른손은 연이다. 인이 충실해도 연이 부실하면 과가 부실하다. 연이 충실해도 인이 부실하면 과가 부실하다. 인도 충실하고 연도 충실해야 과가 충실하다. 이게 인이 자력이고 연이 타력이에요. 내 힘,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보살님, 신중님, 가피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가피에 힘을 입어서 가면 순풍에 돋다는 듯이 가는 거예요. 아무리 순풍이라도 돋이 없으면 내가 노져가야 돼요. 죽어라 하고 져야 돼. 이거 죽어라. 그런데 돋이 쫙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져도가 저절로 쫙. 이게 바로 연입니다. 연. 순풍에 돋다는 듯이 가고 싶으면 연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연을. 그래서 기도도 하고 독경, 연불 이런 것들이 다 연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또 보시 이런 것들이 다 연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불사에 동참하는 거. 이게 다 연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 또 연도 무시하지 말고 잘 이렇게 꾸준히 기도 동참하고 또 불사 동참하고 이런 것들이 연을 충실히 하는 거기 때문에 돋대 하나 세우는 거예요. 돋대. 돋대가 없이 가려면 뼈 빠지게 져야 돼요. 뼈 빠지게 져서 별로 못 가요. 한참 갔나 싶은데 보니까 제가 제주도에 우리 전에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우리 행불선원 임원진인가 하여튼 품계, 구품들 연수를 갔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투명한 배가 있어요. 카약 같은. 거기에 이제 두 명씩 앉아서 노를 져으면 이게 나갑니다. 배가. 그런데 배를 져서 저 깊은 데 가서 보니까 얕은 데서들 뱅글뱅글 돌고 있어. 안 나오고. 왜 안 나오고 저기서 재미없게 얕은 데서 육지 근처에서 해안에서 띵띵 돌고 있길래 왜 여기서 돌고 있냐고 막 가서 얘기했더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거야. 아무리 져어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뱅뱅뱅뱅 도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내가 밀어주니까 그때서는 혼자서 자기 힘만 갖고 자력만 갖고 하면 그거와 비슷해요. 제 자리에서 뱅뱅 놀아. 죽어라고 하는데 제 자리에서 도니까 나중에 맥 빠져서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불사 이런 거 하면 이게 돛담배, 돛이 생기는 것과 맞잖아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배가 쑤악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걸 활용해야 돼요. 자력과 타력을 같이 쓰는 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유마일과 문수사리가 대중 속에서 이러한 법을 설하였을 때 백천의 천신들은 모두 안욕다라 산맥 산보리심을 일으켰고 십천의 보살들은 무생법인을 얻었다. 그래서 천신 나오잖아요. 백천의 천신. 얼마나 많으면 백천의 천신이라고 그랬어요. 천신 있습니다. 하늘을 의지해서 사는 천신이 있고 하늘과 땅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팔부신중이 있고 중계, 하계, 토지에 의지해서 사는 호법선신이 있는 거예요. 상계, 육색, 제천 중 중계, 팔부, 사황 중 하계, 호법, 선신 중 그래서 수많은 그런 신, 정신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역시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그냥 모든 것은 다 신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목을 매도 안 되고 중도 중도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마가가니바라밀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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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